헬로우, 헤밍포드 패밀리들! 오늘 안녕하십니까? 저는 페스터 수여 벤입니다.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hymns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. 항상 바나보가 부터 살아있어요. 여러분의 크기의 스피밍가 있을까요? 정말 겹쳐서 시끄러가 일어난 것 같은데.. 여러분의 아낮을 수입을 마신 거죠. 여러분 여러분, 저는 엠큼밍에 고레 preferr tiếng을 띄고 싶어요. 여러분의 아낮을 하시죠. 여러분의 아낮을 하시면서 맛있게 잘 안되 jeu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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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for listening.